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호성이 머리에 떴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언니 잘 배웠네요 저 방금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 배웠잖아요 너무 잘하는데요 잘했어요? 네 저희가 아주 민족 대명절을 맞아 흥겹게 여러분들께 인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진 한우정입니다 재미있시다 구독자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추석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이번 추석 연휴가 살짝 짧으니까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더 알차게 더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실 텐데요 네 추석은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맑을 겁니다 재미있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름달이 뜨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소원을 빌어보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일러브 줄줄 메리 추석 되세요 back to compañ it's gay i isn't going to make an order i love it it's gay buon하게 we will meet you bye